안녕하세요 다이어티라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소개할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 쭉 보여드리면서 제가 기분 좋은 하루 되시게 뭘 보여드릴지 알아맞혀보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시작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처음에 쭉 보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이 아이 보세요. 이렇게 아주 연분홍이 얘네도 별꽃이에요. 별들이 얘네들은 모여서 서로 머리를 부비고 있네요. 아우 부비부비 너무 이뻐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얘는 이름이 앵성이에요. 앵성. 앵성. 너무 이쁘죠? 아우 모든 사람 마음이 이렇게 이뻤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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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루비틴트예요. 아침 햇살을 받고 이렇게 아유 꽃이 피면 얼마나 이쁠까요. 지금도 이렇게 노랗게 꽃망울이 터지고 있답니다. 아우 너무 이쁘죠? 얘네들이 꽃을 이렇게 피워주네요. 요즘 봄인 줄 알고 착각한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니까 이렇게 꽃이 피워주고 있네요.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얘가 활짝 시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아 이쁘다. 너무 귀엽죠? 얘는 녹용이에요. 아주 그냥 연노랑으로 아주 그냥 되게 연하죠. 꽃이. 그리고 저 꽃으로 올라온 곳 좀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가 바나나 체인하고 꽃이 똑같이 피더라고요. 바나나 체인도 이래요. 꽃이. 너무 귀엽죠? 근데 오늘 한빡 피웠네요. 아우 이뻐. 이뻐 이뻐 이뻐.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진짜 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뻘까요? 쓰잔나에. 아 얘 노란 별꽃이네요. 별꽃. 노란 별꽃. 아 너무 이쁘네요.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아주 그냥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피네요. 아우 너무 귀여워요. 아유 쓰잔나에.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얘는 피델리오예요. 너무 이쁘죠? 입장 끝이 바로요. 그 별꽃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이쁘죠? 얘 꽃은. 요렇게 피는데. 꽃이 망을 만졌지. 아직 이쁘게 피지는 않았어요. 앞에 핀 애들처럼 피려면은 얘는 좀 시간 좀 걸리겠죠? 피면은 조롱조롱하니 이쁠 것 같아요. 얘는 분홍색인 것 같아요. 꽃이.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작년 봄에 피웠던 날인데 어 지금 색깔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쁘죠? 이아인 모건뷰티. 얘는 분홍분홍하게 꽃이 아주 잘 자라니 이쁘게 피어요. 요렇게. 군데군데 소복소복하니 올라왔죠? 너무 이뻐요. 근데 얘가 꽃이 참 늦게 피네요. 진짜 귀가 빨리 폈으면 좋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아휴 내 맘대로 안되네요. 얘 좀 보세요. 조롱조롱하니 너무 이쁘게 한박 피웠네요. 아우. 색깔이 얼마나 이렇게 이쁜지. 그리고 이 꽃 좀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와. 아주 완전히 별꽃. 빨간 별꽃.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네요. 아우. 너무 이쁩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아우.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쁜 아이들이에요. 여보세요. 아우. 이쁘죠? 아우. 유치님들. 밝은 햇살이 내 등 뒤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햇살 받으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